자, 우리가 뭔가 안전 장비를 찾았어요. 전전국 네? 어때? 몰라, 하지? 오, 형 이거 생각보다 진짜 흔들려요. 많이 흔들려요? 다리가 엄청... 무조건 탈락이야. 넉넉! 진짜야. 저 정도면 스파이더맨 아니야? 정식 균형...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, 저게. 우는 나온kom 아 5점! dos 선수 위 높은데? 자, 지금 윤gen 거먹어. 흐이 흐이 떨어져 빗 떨어져 자 얘들아 내가 간다 아 빨리 간거라 생감이 없죠 네 없습니다 벌자 벌자 더 인거에 대한 그리고 형 형 다 그거 어 이거 형 농구 말고 형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 보 어 한숨 자고 있을게 야 다음 사람 출발 이제 다 쎄다고 공개 오뎅이처럼 해봐 꼬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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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데기가 저렇게 울었나 야 뭐 해 다음 로프는 자꾸 내려야 돼요 야 무서운데 거 야 야 오늘 생각보다 빨리 했는데 우와 우와 여러분 발목을 뭐 이기지 되면 되요 아 야 안자 4 4 아 지민 씨 슈퍼 점프 한 번에 띄어 주세요 조용해요 이어 으 우와 우와 오시의 와 수만 흘렴 평평 파워레인 젤 알았어요 그니까 아 나 무서운데 시작 와 이제 형 여기서 형 진짜 순발 순발 얘들아 웨우 얘들아 웨우 야 봐봐 너는 10분이 목표다 형은 목표 워후 워후 형 봐봐 조금봐 아아 해줘 형 이거 자꾸 뛰어야 됩니까? 뷔아 오 야 진짜 나 여기 있습니다 아 오 뷔이 지금 정국이가 빨라요 1등 갑니까 1등 갑니까 1등 갑니까 오 오 태형이 지금 정국이랑 비슷해요 오 예술적인데 야 예술적인데 형 탈아 사랑한다 오 10점 진영 진영 왠지 진영 심장이 넘겨 오 오 오 오 야 슈가 간다 오 대가 형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오 처음 했던 말 기억나요 오 오 오 그렇지 오 야 식은땀 오 이거 안전해 보인다 야 저 형 한 다리 건널때마다 오야를 한번 해줘야 돼 아니 못 넘어가죠 형이 그 슈가글라이더를 키우는 저 당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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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운데 할 건 나 한다 못 뛰어 형 오 점프 점프 으 으 으 형 좋아 오 야 야 심장하게 갈게요 심장하게 남순이 자 오버하지 말고 암벽등반이 되게 무서워 오 야 이거 진짜 해야되냐 뭐 사이클 선수 같아요 비율이 너무 좋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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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